V.I. 이미지를 자동으로 AI로 판독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찾아주게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미지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쫙 찾아주거든요 오! 지금 나왔네 어? 아! 저쪽들이 있는데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연출 푸왕 푸왕 어? 이게 또 하나 더 있네 네 물방울 볼까요? 같이 사셨나? 아직 영화도 한편 만들어야 되는데 VR영화를 아무튼 영화 저것도 가져올 거야 지금 인싸 쌓는 거 가져왔는데 그럴까요? 아 맞아 그래서 그날 외장하는 거 같이 좀 네 손장에 매달라고 손장이요? 그 콩카스 굴라인공단 하나만 그렇지 그럴 거야 아 이게 왜 어긋날까요 교수님 예 예 전통으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예 아 저는 하나 예 저는 한통과 그 안에는 열골 넘게 빠졌으면 어때요 예 예 그래서 그 약간 휘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니까 좋은데 피팅을 해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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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보면 꼭 앞으로 가는게 막 길을 흘리겠네 최악이 되잖아 한쪽만 바꾸고 찍어놨어 더더욱 최악을 가져가는데 메모리카드 없었대 메모리카드는 그래도 사면되죠 아 외국 낳아가지고? 164 한번 물어봤더니 심평이 115 중고가 90 F4? F4는 하지말라 전지 중리나 2.8 최고죠 우리가 알잖아 4는 제가 무슨 아니지 왜 저러지 2장 안에 변화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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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한 번 더 3장 이유는 뭐 좋지 뭐 좋으면은 짐벌 짐벌 강습해 주신다고 아니 이게 3개에요? 한 2개가 아니라? 짐벌인가요? 동호회야 동호회 짐벌 동호회 아니 짐벌 다 샀는데 남아놨네 남아 짐벌이라고 저거 강의 기준단계에서 가져왔는데요? 강의 톡가락도 한게 없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찍었잖아 아까 얘기했다가 허리도 올려 아 허리 아 닌자 워킹 네 닌자 워킹은 저기 여기 그걸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공방님의 닌자 워킹 아 아 운동하실 때 예 또 소리 안 나야 돼 소리 소리 보다 누가 있으니까 이게 진벌이 훌륭할 때 왼바로 치고 양반다 이게 소리도 안 나 왼바로 좀 서비스 한겹이 없잖아 지금 그래도 왼바로 치고 왼바로 치고 현장을 가니까 배장 소리가 딱딱딱 남아 안 되거든요 그니까 배작들이 안 나게 왼바로 양발로 양발로 현장은 필요한데는 양발로 우리 현장은 필요없어 이런거 아니 나는 서류보다 이 이 딱딱 하는게 오히려 운동하는게 내가 동영상은 쉽지 않아요 동영상은 노출 조명 셔속 화가구도 보고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멸도 잡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요 동영상은 오디오도 뭐 중요하고 음악갈로서 발표는 저번에 그 얘기 찍었을때 그냥 동영상 모델에서 찍은거에요? 그쵸 그냥 자동모델에서 막 찍은거죠 그냥 막 찍은거죠 막 찍었어요 그냥 그게 제일 잘나왔어요 평상시 찍었던데로 막 찍어놓고 편집하니까 일단 별로 이렇게 연출도 적당하고 뭐 좀 했으면 더 있었을텐데 아 노트10이 노트10이 진짜 진짜